오늘은 순원인 동혁기에게 순장 권면을 하는 날이다 오늘 승부를 본다 안녕하세요 순원에게 인용할 양식을 제공할 지가 탁원 순장의 상이다 도혁아 도혁아 안녕하세요 도혁아 순장이들아 에? 순장? 싫어요 안해 나 안해 도혁아 싫단 말이에요 도혁아 안 돼 그만해 네 제가 글렀어 순장님 저희가 아직 12번의 순위를 남아있습니다 허락해주시오 그치 순장님 순장님의 견성은 언제였죠? 친구 동원에 따라가는데 CCC였을때? 밥 한번 사준대서 따라가는데 체프리였을때? 그냥 가본 여름 수련회에서 순장 결단했을때? 전 지금 울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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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반차올라 외치고싶어 크레이디뿔 유 크레이디 쁘 크레이디뿔 유 술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